샬롬샬롬 꼼수 목사입니다. 저는 지금 기드론 굴짝에 와 있습니다. 감남산 밑자락에 바로 성벽이 바라다 보이는 이 밑자락에 꽃들이 만발했는데요. 제 뒤로 세례완의 아버지 대제사장 스가라의 무덤이 보이고 그 뒤편에 압살롬의 무덤이 있는 곳이죠. 오늘 부활절 이후에 첫 번째 죄를 맞는데요. 그레이스 김 목사가 오늘 말씀을 전하겠죠. 정말 생명력 있는 말씀을 듣고 전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그 다음 주에 곧 가거든요. 그레이스 김 목사가 메시지로 열면 제가 그 다음 주에 가서 강력한 여러분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메시지를 매일매일 매주마다 선포해서 100만 명의 신부를 깨워야 말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사명을 제게 주셨으니까요. 저는 이 땅에 여러분들이 저를 후원해서 이곳에 보내주셨고 또 제가 받은 이 사명을 감당하려고 제가 몸부림을 치며 이곳에서 원약의 땅을 걸었습니다. 코로나에 걸리기도 했고 그러나 하나님이 회복시켜주셨고 다시 또 이 땅을 걷게 되었는데요. 저는 이 땅을 보여주는 것이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보여주는 성지가 아닌 원약 순례이기 때문에 원약의 성취적인 차원에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랜선 투어를 해보는 것이죠. 원약의 차원에서 이 길들을 보면 눈물이 나고 감동이 되고 다시 오실 제림하실 주님을 기다리게 되는 그런 신부의 마음을 갖게 되고 신부된 코프선 목사 심장 또한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뛰게 됩니다. 오늘 주일 예배 성공하시고요. 그리고 저는 다음주에 가서 여러분과 함께 예배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순회하시고 복된 예배 되시기를 바랍니다. 샬롱샬롱 사랑합니다. 샬롱 사랑합니다. 샬롱 사랑합니다. 샬롱 사랑합니다. 이게 저는 모든 제품을 만들면 이곳에 만드는 모든叫做 이런 제품이 있습니다 그것이 가성되도록 그것이 맴고로서 그것은 예상이 되었다고 그것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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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니다 이것이 맴고로서 이것이 마지막 해 예상됩니다 사실은 마치 영광의 독특이라비가 그것은 이해가 되었다고 우리나라에서 왔을 때, 우리나라에서 왔을 때, 55년에 왔을 때, 아침 아침에 왔을 때. 이것에 대해서 성전 지사가 들어주신다면 그것이 필요하다고 들었는데 예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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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성전 장소가 중요할텐데 성전이 지워져야 할 장소가 여러 군데 있는 걸로 주장하는 부분이 다른 걸 알았는데 יכול להיות, תסביר לה, שיש עדיין את הצינורות איפה שהדם היה יורד מתחת למסבח בכל דבר יש כמה שיטות, אבל מי שמצוי שבמקרה, והיא לנו את האפשרות לבדוק את זה אפילו עם מכשירים שבודקים חללים נוכל לאמת את המיקום המדויק ואז למקם את המזבח בעניינים יודע שיש שיטה מאוד מאוד מרכזית כולם יודעים גם השיטות שבהן חולקים בתוך היהדות בתוך הספרים, בלמדנות זה הבדל של מטרים בודדים אבל כולם יודעים על זה אין מחלוקת שבית המקדש עמד איפה... בהר הבית, איפה שקרוב מאוד אלינו ואין... החלקי דעות הם מאוד מאוד מינורים אם זה מטר ימינה או מטר שמאלה אבל את העיקר אנחנו יודעים jukוש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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trieved 난 중요한 게 복개일 텐데 만약에 복개를 성장산 어디에 숨겨져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이 그걸 שק craz구요 이번에는 20년이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이곳에 왔습니다. 이곳에 왔습니다. 이곳에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곳에 왔습니다. 우리가 요청하지 않는 것까지 설명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방금 전도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 가지 제3성적 이야기 그리고 법계 이야기를 나눴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자주 있는 겁니까? 아니요. 저도 어제에 이어서 오늘 저희가 요청을 해도 예전에는 좀 피하고 이랬는데 스스로 먼저 와서 심장이 살짝 뛰는 것처럼 오히려 긴장감이 생겨요. 왜냐면 이분들이 이렇게 막 아주 긴박함을 느끼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정말 거의 10년 동안 이렇게 있지 않은 일들이 지금 목사님 오셔서 어제 오늘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정말 시대가 변했고 유대인들이 정말 메시아가 오시니 정말 가까웠다는 절박함을 알리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유대인들이 이렇게 절박하게 알리는데 우리 믿는 자들은 이렇게 다시 오실 주님을 절박하게 기다리고 있나 사실 저기 현재 선교사로서도 돌아보게 되고 또 오히려 도전도 받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말씀을 알겠습니다. 네,pm! 우리 믿는 자들에 가서 없었거든요. 네, ellas, 푸시, 예! 구원 intrять! 네, Ye! 예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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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아